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 아 테란대 저그전 저그대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아 깔끔한 모습 자 세리만한테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한번 승리를 가능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자 형 추천했을 힘내요 이러시는 라뮤미니님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캠 끄고 합시다 이러시네요 이티마이크님께서 아 어떻게 저런 닉네임을 가질 생각을 했지 저거 정말 혐오스러운 닉네임이네요 이티마이크라니 여러분들 이티마이크랑 놀면은 하루만 놀아도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과거의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닉네임이죠 저거는 끔찍합니다 그만큼 안좋은거죠 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살레망의 위치를 확인해주도록 하면서 일단 초반 저걸링을 통해서 제가 사실 압박을 하고 굉장히 빠른 태클을 이용해서 사레망의 넬룸 넬룸하는 아 넬룸 넬룸식 넬룸 넬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그러면서 가스 올라가고 있는 이티에 좋아요 일단 뭐 이티가 초반 저걸링하는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을 보여주거든요 항상 아 죄송합니다 아 이티님 어제 맛있었어요 이러시네요 아 맛있었나요? 아 괜찮았어? 네 괜찮았어?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티형 오버워도 쭈뿌쭈뿌 해주세요 설레고 싶어요 이러시네요 내가 쭈뿌쭈뿌하는 기계냐 이씨 봉쇠야 뭐 그걸로 왜 설레는데요 쭈뿌쭈뿌? 자 설레나요 여러분들? 미쳤네요 드디어 자 욕해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바로바로 저걸링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레망의 넬룸 압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짠 어 그쵸 요즘은 왜 존슨 존슨 안거리죠 이러시는데 에 존슨이 왜 자리있어 근데 요즘 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존슨이가 에 좀 피곤하대 에 밤마다 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에 저 혼자 아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바로바로 자 저걸링으로 한번 자 사레망의 열두시네요 열두시로 한번 공격을 가는 척하면서 사레망의 SCV 잡는 커트로 야 기가 막힌 SCV의 문빙이었죠 아 저걸링의 문빙이었죠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네 방금 ETA 플랜 정말 환상적이었고 완벽했고 그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이게 바로 ETA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죠 이거는 뭐 거의 거의 끝났죠 자 사레망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거의 사레망이 지지를 쳐도 무방할 수 있는 네 무방한 그런 상황이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열두시로 바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레망 막기 힘들거든요 자 룰레오 갑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자 아 수비 안하고 있네요 사레망 돌았네요 드디어 시즈는 개뿔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이티인데 여러분들 이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 클라스 낮은 놈들 이거 모를거라고 생각하다니 자 자 이다라면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자 드론 찍어줍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 바로댓기 때문에 자 사레망의 공격 들어갈 수 있어요 사레망의 이곳 쪽 수비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아 뚫렸어 이거 뚫렸습니다 이거 뚫렸습니다 자 SP 잡고 SP 잡고 SP 잡고 자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거 사레망이 저걸링 오는데 자 뒷주로 들어가서 완벽한 저걸링 컨트롤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사레망 7G 나오겠네요 아 무한해요 사레망 이게 바로 클라스다 이 C분들아 후 후 후 후 후 빠리빠리빠리 불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불으을을을을을을 나이스 나이스 예 자 저걸링 찍고 사레망한테 보내고 자 이제부터는 럭크 오크레디로 찍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막기 힘듭니다 에이 지금 아무리 사내망이 저글링 막으라고 하더라도 이 빠로! 에 뭘 빠른지 몰라도 빠로! 빠른 러커죠 빠른 러커의 중말입니다 여러분들 빠로가 아니라 뭘 빠른지 몰라도 네 빠로! 이 빠로를 사내망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저글링 밀어넣으면서 네 동시에 들어가는 사내망의 에 마린을 잡아버리고요 깔끔하게 마린을 잡았죠 자 일단 이러면서 일단 어 히드라를 찍어도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렇죠 빠로 빠로 빠른 러커 빠른 러커 그렇죠 빠로 에 형 내꺼 빠로 이래시네요 에 너무하잖아 그건 cg면세야 자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히드라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오버로드 하나 찍히면은 아 쭉쭉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내망 저한테 찍혔습니다 이거 자 무하나 scv 지금 자 레어테크 올라간거 사내망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수비하려면 벙커를 지어야 돼 사내망 자 하지만은 저글링 움직임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사내망 넬룸 넬룸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이게 사내망이 요즘에 이런 빌드가 나오지도 않고 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맨날 넬룸 넬룸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빠로가 에 정말 너무나도 사내망한테 빠로빠로 할 수 있는 네 그럼 그쵸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에 뭐가 좋은지 몰라도 자 삼넣 그쵸 삼넣커 자 진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막으면요 사내망 진짜 잘하는거에요 예 자 하지만은 보통사람 막을 수가 없다라는거 하지만 사내망은 보통사람이라는거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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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사람 저는 약간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간 좀 커가지고 예 깜짝이야 예 자 따라가면서 일단은 사내망의 입구쪽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막아요 이거 예 자 아이 무한해 사내망 자 시즈모드 아 시즈모드 랜다 저 포롱 미쳤네 시즈모드 랜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씩 전진하면 된다 살짝 아 이거 사내 스팀팩 업그레이드랑 사정 거리 업그레이드가 네 약간 뜸 들었네요 전진 뜸 들었더니 업그레이드가 안되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이고 자 좀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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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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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하는 사내망 자 그러면서 럭크 뽑아내면서 사내망한테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호 가자 아 꼬였어 자 오케이 오케이 케이드 케이드 자 이거 이거 사내망 뒤쪽 자 스캔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게임 끝납니다 이거 못막아요 아 스캔 달리고 있는데 이거 스캔 달리면 뭐합니까 사내망 모든 병력이 여기다 집중을 해서 뚫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제이 제이 에이 지성 에이 제가 너무 아직 말 안 아직 말 안 안쳤잖아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